안녕하십니까 명동 토탈 유통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명동 토탈 유통은 잔디로 골프와 등산화, 골프용품, 등산용품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을 위해서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하는 최상의 제품만을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님께 다가가는 명동 토탈 유통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